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으로부터 식량 지원 요청을 받았던 인도의 민간경제단체가 북한 대사관 측 관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내용 설명을 트위터에서 삭제해 조치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 사안이 공개되면서 이에 따른 부담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남포항에는 식량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포대더미가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국제사업회의소 ICIB의 트위터입니다. 전날까지 있었던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과 만난 사진과 그 내용들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앞서 ICIB는 자체 트위터와 웹사이트에 뉴델리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와 대북 인도주의적 곡물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며 북한 대사관 관계자로 보이는 두 명과 촬영한 사진을 공개 썼습니다. 이 같은 게시물 삭제는 예상된 수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관리가 민간단체의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 내 식량 사정 악화를 스스로 밝힌 사실이 전 세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에 공개되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뷰어의 보도 이후 잇따르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자 북한 측이 항의를 했거나 ICIB가 부담을 느껴 게시물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도의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공개돼 북한의 식량난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는 석탄 대신 식량 포대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가득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석탄 더미와 석탄 가루로 인해 늘 검은색을 띠던 이곳이 지난달 11일 이후 마치 눈이 쌓인 듯 곳곳에 하얗게 포대 물체가 포착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일에는 하얀색 물체를 실은 170m짜리 대형 선박이 포착됐는데 다음 날인 21일 이 선박은 사라지고 부두에는 전날보다 더 넓은 면적의 하얀색 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쌀과 밀가루 등 곡물과 비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료 수입이 통상 1월에서 5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포착된 하얀색 포대는 식량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국제사회는 극심한 봄 가뭄과 최근 홍수로 인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남포항에서 포착된 정황들은 북한이 선박을 이용해 대대적인 식량 공수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V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최근 종료된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은 미한 양국군의 협력과 준비 태세에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종료된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과 관련해 이번 훈련은 우리 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한국과 영내 동맹국들이 함께 싸우고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을지 프리덤실드 훈련은 미한 양국의 연합 방위 태세 향상을 위해 고안된 11일간의 컴퓨터 기반 모의 방위 지향 훈련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한국의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최근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모든 국가는 군사훈련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그들이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확실히 주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서린 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이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영내의 위협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이 같은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 콜로라도 조립대회에서 열린 국방부사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의 대학순회 컨퍼런스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와 함께 북한이 지속적인 영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적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다르파는 미국의 국가 안보 분야에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같은 기술 혁신이 인도태평양에 분포된 미군을 위한 잠재적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는 1958년에 창설된 미군 관련 연구개발기관으로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군사 관련 기술 개발에 관여해 왔으며 인터넷과 컴퓨터를 비롯해 드론과 음성인식 기술 등 대부분의 최첨단 기술이 다르파의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수장들이 일일 미국 하와이에서 만나 중요 현안들을 다룹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타이완 문제와 기술경제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미국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열리는 미한일 3자 안보 수장 회동은 지난해 4월 워싱턴 회의 이후 1년 4개월 만이며 한국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참여하는 회동입니다.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4년여 만에 재개된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한 북한이 무력 도발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3국 안보수장들은 대북 공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한국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대북 로드맵 담대안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미국과 일본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타이완 해업의 평화와 안정을 비롯한 사실상 중국 문제도 3국이 논의할 주요 현안으로 거론됩니다. 특히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이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 나서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킨 만큼 안보수장들이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른바 기술 경제 안보 영역도 미한일 3국의 공동 관심사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마음이 같은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측에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 대사대리는 양측이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조용한 협의를 통해 진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과 김성한 한국국가안보실장 간 양자회동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 등 영내 배치된 미국 지상군의 역할이 불확실하다는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달 30일 갱신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의 지상군 보고서에서 일본, 한국과 달리 타이완에는 미국의 의미 있는 군사 주둔이나 상호 안보 협정이 없다면서 미군의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지상군, 특히 육군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은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 충돌에서 미국 육군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거나 타이완 탈환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로 해군과 공군 중심의 지역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지상군인 육군과 해병대는 이 지역에 오랫동안 주둔하며 북한과 중국이 주로 제기하는 영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개념과 병력 구조, 무기 체계를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최고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인권을 중심에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31일 서울에서 열린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에 보낸 영상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첼레트 대표는 특히 북한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공공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국가 권력 자원은 주민들의 필요와 열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고립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립은 인권에 더 광범위한 타격을 미칠 수 있고 소통이 없다면 국가 간 신뢰도 쌓을 수 없어 오판의 위험과 군사적 갈등 가능성도 높인다고 지적하고 북한을 포함한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